안녕하세요. 판례원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. 2013년 8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저수지 수리조합과 자주점일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4-290-767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부당이직금 사건이고요. 원고는 소유권자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한국농업총공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괴 환경된 사건이죠. 내용 보시죠. 원고의 조부가 1933년 1월 20일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합니다. 그리고 조부는 72년 1월 2일 날 사망을 합니다. 그리고 상속 등기 없이 현재 이 땅이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. 원래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조선농지개발영단이라는 단체가 44년 1월 1일 날 저수지 설치 사업 인허가를 받습니다. 그리고 45년 1월 1일 저수지 공사를 착수를 해서 46년 12월 31일 날 금호저수지가 준공이 됩니다. 이 금호저수지의 관리 업무는 금호산 수리조합으로 이관이 되고 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를 거쳐서 2008년 12월 29일 날 피고 한국농업총공사로 변경이 됩니다. 이런데 이 금호저수지의 77년, 82년, 92년, 2007년, 2009년 금호저수지의 재당의 길이라든지 넓이 등에 비는 큰 현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.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다른 임야와 함께 하나의 필지였다가 73년 1523일 날 무려 분할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재당의 둥마루, 나머지 부분은 대당의 사면에 속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수지 안에 있는 토지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원래 하나의 필지였다가 분리된 다른 임야는 대당 사면 아래에 위치한 평지였습니다. 이 다른 임야 부분은 1973년 11월 21일 날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11년 12월 29일 날 공공요지협의취득으로 구미시 명의로 이전됩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 사건 토지는 어쨌든 저수지로 좀 쓰이고 있는데 시설물 등록 대장에는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고 관리기관이 선산농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농립, 그러니까 그 뭐 하여튼 농업조합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. 농조라는 게 농지개량조합 이런 거. 어쨌든 선산농조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농조, 농지개량조합 이렇게 기획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에는 지목이 임야로 소유자가 원고의 조부로 되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원고의 조부가 등기한 이후로 한 번도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임야로 상태로 그대로 있었는데 이게 분필이 돼가지고 다른 임야는 공공협의로 협의취득이 되고 이 땅은 계속 저수지를 사용한 거죠. 그래서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된 이후에 이 사건 소재기 전까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원고가 이 땅은 내 건데 저수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상당의 부당인들금을 달라라고 소송을 하니까 상대방인 한국농어총공사가 이거는 시효취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. 문제는 이게 토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주 점유의 추정을 부정하고 무단점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하고 있는 그 현상, 그 상태 그 상태가 있으면 민법에는 자주 점유, 즉 소유자의 의사로 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자주 점유의 추정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런 자주 점유가 됐을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게 취득시효입니다. 따라서 자주 점유인 게 CO취득, 토지를 CO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죠. 요건이 되는데 이 자주 점유가 민법의 추정 규정이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자주 점유 추정 규정을 깨고 무단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법으로 뭐라 해야 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취득 절차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. 즉, 농어총 고사가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이 금오 저수지의 부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금오 저수지가 조선총독부의 농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설립된 개발영단에 의해서 설치됐고 그 저수지의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현황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제당 부지에 속하지 않은 임하는 분할된 후 수차례 소유권이 변동되어서 2011년 구미지가 협의취득까지 한 걸 보면 이 땅도 국가에 의해서 취득, 수용 절차 이런 걸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즉,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저수지를 설치할 무렵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그렇다면 자주점유 추정을 받고 있는 피고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가 그 자주점유를 깨야 되는데 자주점유를 깨려면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데 원고도 아무런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. 따라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여전히 유효하다. 고로 취업취득 가능하다는 게 대부분의 결론인 겁니다. 이 토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습니다. 민법 제 197조죠. 이 자주점유 추정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점유자가 점유 개시 권한이 밝혀진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를 맨 처음에 한 걸 보니까 어? 임대로 하고 있었네? 이런 경우 또는 뭐 사용세차를 했다는 경우 이런 경우 밝혀진 경우 또는 그냥 아무리 온라인으로 갑자기 와서 경계에다가 담장을 치고 무단으로 했다는 경우 이렇게 권한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권한의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의 업무를 판단합니다. 그런데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어떻게든지 알 수 없다. 어떻게든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또 하나의 경우가 포함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매수한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입증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. 그 경우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포함돼요. 이럴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. 이걸 잘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COT를 주장하는 쪽이 어? 나 이거 매수한 거야. 라고 했는데 매수한 거로 입증을 못해요. 그렇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. 그건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여전히 자주점유는 유지되고 다만 상대방이 이거 무단으로 점유한 거야. 또는 임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야. 이런 권한을 POT를 반대하는 쪽 상대방이 말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공사의 정관리주체인 금오산수리조합이 이전의 주체의 점유개시 권한이 밝혀지지 않았어요. 그런데 자주점유 추정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겁니다. 원고 입장에서는 무단점유를 입증해야 되고 그러려면 점유개시 경위를 입증을 해야 승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따라서 이거는 점유개시를 원고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주점유 추정 인정돼서 피고가 COT를 했고 따라서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된다.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. 이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대법 판례는 이거는 잘 구별해야 되고 특히 밝혀진 경우와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면 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 COT도 완성을 주장한 쪽에서 어떤 권한을 주장했는데 입증이 안 된 경우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포함된다는 것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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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